한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 기온은 내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1, 2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도 1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해남과 영암, 강진에서 모두 15도 안팎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7도로 대부분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지난 이후 다시 날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